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케팅 책임자 김홍 박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해외 소식통을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 북유럽 국가 유통업체와 초기 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요게 사실이에요. 사실 체결이 완료가 된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체계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케팅 한다면 하는 것이죠. 지금 요거는 프랑스 쪽에 스페인 쪽에 이런 언론사인데 유럽의 약국 EMA 유럽연합의 코로나 환자를 위한 셀트리온의 단클론 항체 치료제 레그단비밥 사용에 대한 권장사항 발표 자 이렇게 이게 3월 29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은 오늘 EMA의 챔프에서 CTP 요구에 대한 단클론 항체 치료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과학적 의견을 발표했다. 라고 발표했다. 챔프는 약물이 임상적 입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가능성과 낮은 위험 가능성을 바탕으로 중증으로 진행 위험이 높은 환자를 위한 치료 옵션으로 레그단비밥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지금 규정에 따르면 챔프 과학적 의견은 항체 효능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서 대한 EU 수준에 조화된 의견을 제공한다. EU 회원국은 시판 허가를 받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에 가능한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과학적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EMA는 또한 약물의 품질에 대한 데이터 외에도 동물 연구 및 임상시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그단비밥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시작했고 EMA는 진행 중인 검토 프로세스를 상해서 공중보건 응급 상황에서 유망한 의약품의 평가를 가속화하고 일단 확정이 되면 단클론 항체 치료에 대한 EU 마케팅 승인에 기반이 된다. 이렇게 설명했고 EMA의 챔프에 대한 현재 긍정적인 과학적 견해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단클론 항체를 제공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임상 데이터와 챔프의 긍정적인 과학적 의견을 바탕으로 레그단비밥이 채택이 되었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의 유통업체와 초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김호흥 박사 이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김호흥 박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4개 국가와 공급 계약이 초도 물량, 초기 물량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죠. 김호흥 박사가 얘기했으니까 사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의료 및 마케팅 부서에 우리는 챔프의 긍정적인 의견이 치료 사용에 대한 증거 기반 결정을 내릴 국가 당국의 검토 및 승인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믿는다. 게다가 한국질병관리본부는 CTP-59가 영국에서 확인된 최초의 변이 바이러스와 6개의 유전자 변이를 성공적으로 중화시키는 것으로 확인을 했죠. 이게 6개의 변이 유전자가 발생했을 때 중화능을 확인한 게 작년 10월달입니다. 작년 10월달에 확인을 했고, 그리고 영국발 변이에도 강한 중화능을 보이는 게 확인이 됐죠. 이전에 확인된 코로나 변이 S, L, V, G, GH, GR 이런 거에 다 중화능이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들은 또한 CTP-59와 다른 단클론 항체 후보에 또 다른 조합치료가 영국 및 남아공 변이체에 대한 중화능을 입증했다고 보고 있죠. 이게 32번 항체죠. 32번 항체를 각 테일을 하게 되면 영국 변이에도 효과가 있고 남아공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루마니아에 있는 의과대학 전염병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죠. CTP-59는 회복시간을 단축하고 감소시키는 능력을 입증했다. 중증 코로나19로 진행 속도, 임상시험 이후 이전 병리를 보였던 85세 코로나 환자 중 한 명이 CTP-59 치료 후에 48시간 이내에 바이러스에서 회복이 됐다. 제한된 항체 치료는 바이러스 양성 검사 후에 3일에서 5일 이내에 가장 유용할 것이다. 현재 의료 시스템과 자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루마니아 쪽의 책임 박사는 상당히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죠. 이런 소식이 이번에 EMA 긴급 사용 승인 권장했죠. 사용 권고가 나오면서 지금 유럽의 각 나라의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서특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도 이렇게 진행되어 있다는 진행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진행을 했던 이런 지금 이 변이가 상당히 판을 치고 있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변이가 우점점으로 올라서 버렸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변이에도 중화 능력이 있는 부분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서특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봐서는 이제 스페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스페인도 지금 하루에 만 명 넘게 나오고 있죠.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건 아주 당연하다. 이제 허가를 받은 지 3일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주말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대서특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치료제를 수입을 안 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해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북유럽에서 북유럽의 수출을 담당하는, 공급을 담당하는 유통업체하고 초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스페인 같은 나라에도 상당히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요거는 요런 테크놀로리죠. 여기에서 나온 소식인데, EMA는 코로나 치료에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맙 사용을 권장합니다. 유럽의 EMA의 인체용 챔프는 한국기업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맙이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한 긍정적인 과학적 의견을 발표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는 스페인이 아니죠. 여기는 아마 영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인지는. 아무튼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여기도 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고, 지금 요렇게 북유럽 국가의 유통업체와 초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라고 책임자인 김오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고, 여기는 추가적으로 EMA는 표준 제약 냉동고에서 이러한 온도에서 안정성을 입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인 코미너티를 마이너스 25도에서 마이너스 15도에서 2주 동안 보관하도록 승인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이런 개발을 통해서 코미너티 바이알은 초점 보관 대신에 해당 기간 동안에 이러한 업데이트된 온도로 모두 27개 유럽 국가 회원국에 보관할 수 있다. 이런 또 소식도 나왔죠. 아무튼 지금 이러한 소식들이 유럽에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승인이 되고 월요일이 되면서 유럽의 각종 이런 소식통들이 전달을 하고 있죠.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북유럽 국가의 유통업체와 초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지금 셀티 헬스케의 김홍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단클로 항체 치료법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유럽의 각 나라들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나라들이 관심을 안 보일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죠.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포함한 북유럽 국가의 유통업체와 초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임팩트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이 단초가 되면 이제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나 몰라라 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죠. 지금 모든 상황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